디펙트라면? 어우 쉿 저혈 주는 거 알면서 왜 했지 아... 벌써... 잡은 거 같은 기분인데 아... 어디서 사일런트 따위가 디펙트랑 비벼 어우 뭐 우상 먹어도 되겠는데 아... 저거 나지 말걸 다 봤지 이거는 다 봤지 이거는 어디 사일런트 따위가 지금 이펙트님한테 어... 라가블린 하나 못 잡아가지고 말이야 아... 저 딴 가보... 아이 뭐야 저 딴 갑 오징어가 뭐라고 아... 오징어 게임 너무... 아... 뭐... 막... 뭐... 그럼... 슛 슛 슛 슛 슛 번기고트 겁나 여러가지 여러가지 때리네 오 캘리버스 오 캘리버스 슛 어 서훈했다 아니 디펙트한테 달달하시던데 그냥 사일런트가 허접이었던걸로 내게 사일런트는 허접이다 흠 하하 잠깐만 너 아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룬 반구 룬 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밑사 아니 개빡딜하네. 의사선생님 저희 제가 숨을 안 쉬어요 오이 오이 사일런트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랄까 주판 주판사까 돈 없네 요거 사자 사운드 너무 불편하다 껐다 켭시다 버티 병영터보 재개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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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버슨 엘리트 두마리 잡으면 상점을 안 보고는 못 지나가는 상점을 안 보고는 못 지나가는 페틀벨 케틀벨 계틀벨 케틀벨 아아악 규칙을 준수하십시오. 으아아아아아아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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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언제 잡지? 바로 지금 병탐 병탐 피드인데 사일런트 허접색은 죽은거야 밀집이 치린데 구체가 없어 나 조금 강할지도 빨갈라 먹다 누구 철회파동은 오 아 뭐야 철파 욕하고 있는데 철파는 오인데 꼭샘 수위는 비교도 안되는 힐 그만해 세배를 인정해라 오한? 오 하하하하하한 오한과 편향 이펙트 지은 오한과 편향 오하하하하 오하하하하 수비 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이제 깨난 것들 은채다 잡고 있냐 램 돌아줘 수비 미쓰는게 손해인데 에너지 포션 포어 서울주의 포어 서울주의보다는 이게 학습이 낫지 않을까 오예 빈쇄장추 수비지우는게 맞겠지 타격이 더 쌀거 같은데 아일 인마 이것도 못개가지고 이펙트한테 펌탑 추약체는 너다 사일런트 힘을 숨긴 로봇 힘을 숨긴 로봇 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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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미도아 힘이 쏴 힘이 쏴 띠미침 띠미첨 tranqu 띠미첨 힘이 갖다 групп 안 복 쓸걸. 31 데미지. 어 강한 녀석을 데려와라. 나 딥텍트를 막을 수 있겠나. 얘가 사는거보다 그냥 쪼개는 가면으로 지우는게 낫겠네. 눈보라도 떴고. 너도 장화 줄거냐? 장화 대기방. 장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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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조각모음 컴파일 도라이바 컴파일 도라이바보다는 다른 카드가 낫겠지 냉정함 그 다음 눈보라 강호하고 상자 열지 말고 와우 이게 뚫리네 하지만 자갈수리가 있다 덕덕덕 나를 꼭 안아줘 앞점멸 앞점멸 디백이 날까? 이번에 PLC 새로 나왔는데 딥팩트 맥스 넥슨이 전에 나왔고 이번에 또 나왔어요 계속 나와 그냥 어혈 먹으며 상자 개설놈 어혈 먹으며 상자 개설놈 잡김 잡겠는데 오래 걸리겠네 액트 3까지는 이렇게 누려도 상관없는데 액트 4가 문젠다 액트 4가 문젠다 하하 하하 왜 말을 안해 말 좀 해봐 잊었네 맨날 갈고서 삐졌네 맨날 갈고서 삐졌네 맨날 갈고서 삐졌네 이럴 얘기해 근데 솔직히 잘잘못 따지면 상점 주인이 잘못했다 이건 첨탑 대법관도 인정하는 부분 돈 없는데 와서 길막하고 당신 민털터리 이러잖아 인성쓰레기 10번에 눈보라 60딜 정도면 템포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재활용 나오면 재활용 먹어야 될 듯 연속한 야 이게 뚫리네 역시 깡깡 디렉터에게 상처를 입힌다 퍽벌레와 비슷하구나 더 이상이야 아 이거 언제 잡냐 백이 쎄긴 쎈데 너무 두려워 오쏘이 다른 캐릭터들이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닐까 느림의 미학을 아는 이펙트야말로 시대가 필요로 했던 로봇이었다 아 이사만 넣지마 액트4는 모르겠다 너무 느려가지고 재활용 나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재활용 나와도 알만할 것 같은데 메아리 나오면 깨고 아 포션을 저걸 사자 무채슬로 늘어나는 거 오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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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이 정도냐 디펙트를 상대하기에 부족하고 아 고작 이 정도냐 살짝 긁힌 것뿐이야 아하 삐쥘 깎지마 힘 깎았나 어렵게 오운 밀팀인데 팀 바르면 나아 어 잠깐만 칠 들어오지 한바퀴 더 돌려야겠네 착하겠다 아이고 나으리 재밀집 재밀집도 없으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요 어 나이스 청동비늘 진짜 잘 나왔다 무포 먹냐 수용포 먹냐 아니 파워포션이랑 파워포션이 낫겠지 무색포션 노릴 거 해봤자 더 밖에 없다 어둠의 족쇄밖에 없는데 인공물 못 들어서 메아리 와우 실력캔 어케 했지 보수 보수 전기구체가 저기 있는 건 안 좋은데 전기구체가 저기 있는 건 안 좋은데 아닌가 좋은가 오히려 좋아 깬 것 같은데 메아리 나와가지고 아 사이트 Listen euh 아 네 어 아 야 пом 나 사일런트즈는 디펙트보다 첨탑 먼저 왔으면서 다 보증 하나 못참네 두번째 캐릭터 자리는 디펙트한테 양보해야겠군 기념강 이제 아사디와가 아니라 아디사와가 되겠군 버접 그녀데데데데데데데데데 요 continent 감사합니다.